화니였다, 화니. 고통. 괜찮네. 그렇진 않아. 항상 우리 방은 깨끗해서. 근데 이제는 방 하나 더 있었는데 매니저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방이었어요. 거기서 나는 그 꼬랑이가. 야, 너는 god 숙소에서 하면 죽었겠다.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죠, god 숙소에 있었으면. 나는 하나님같이 있었거든. 우리 쭈씨는 그래도 깨끗한데 god에도 약간 좀 이렇게. 아, 형 깨끗해요? 정리의 병이잖아. 나는 위생. 바이러스. 나는 위생해서 나는 저번에는 큰 거 갖고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거 갖고 다니니까 항상 갖고 다니는데 안 보이는 거에 되게 겁이 많아서. 균에 대해서. 내가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할게. 쥐들이, 쥐들이 갱스터야. 쥐들이 안 빨라, 그냥 이래서 걸어가. 쥐들이, 어? 했더니 이래. hvor. 그랬어? 너무 두부. 행복할 수 있을 것 없 initiated. сть.